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젠제입니다.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이번에 트윕에서 하는 도네이션 금액이 환전이 돼가지고 5만 9천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왔습니다. 먼저 이렇게 트윕에서 후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좋은 방송 만들 수 있었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부터 이제 트윕으로 들어온 혹은 다른 금액으로 들어온 모든 후원금들 중에서 일정 금액을 제가 도네이션 즉 기부를 통해서 아예 다른 쪽으로 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실제 이번에 들어온 트윕 환전 금액 중에서 만원 정도 좀 소규모긴 하지만 만원 정도의 금액을 네이버 해피비엔에서 하는 저시력 화재 피해자 소방관 분들을 위한 소방관 저시력 화재 피해자 분들을 위한 치료 기부 비용으로 제가 정립을 했습니다. 제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되고 일단 여러분들 힘 덕분에 제가 해피비엔에다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.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인지 기부와 어떤 형태로인지 도네이션과 수익금이 생길 때마다 최소 만원부터 해서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기부활동을 할 예정이고 이것들은 모두 여러분들 덕분에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 만들 걸 약속드리고요. 그리고 혹시나 이 기부활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설명으로 해피비엔 이렇게 홈페이지를 남겨왔습니다. 그쪽으로 가시면 더 간편하고 쉽게 기부활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.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기부금액 중에서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일정 금액 그리고 기부금액들이 더 늘어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 번 후원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